이번에 연출한 곡은요. 여러분들 아주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비탄리의 샤크니라는 아주 슬프고 아름다운 곡이에요. 비탄리가 사실은 작곡한 곡이 아닐 수 있는데 이 곡은 어떤 음악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곡이 비탄리와 비슷한 생활까지 다른 작곡가의 작품일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더 많은데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 곡의 가치는 우리한테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비탄리의 샤크니라는 곡은 사실 샤크니라는 그런 어떤 음악적인 형식을 거기에서 만들어진 띠이미 주제와 변주곡이 있는 그런 곡이에요. 사실 주제가 주제와 변주곡이 아주 뚜렷하게 여기서 끝나고 접속 끝나고 하는 거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전체 곡에서 이 주제가 자꾸 사용되면서 이 화음적으로 들었고 저도 리듬이나 이런 테크닉이나 이런 다른 기법들을 바꿔가면서 연주하는 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비탄리의 샤크니라는 곡은 비탄리의 샤크니라는 곡입니다. 비탄리의 작곡은 비탄리의 작곡입니다. 비탄리의 작곡은 비탄리의 작곡입니다. 무거약한 작곡이라고 하는 çalış after 듣는しょ이었어요. 프로 condemned David brick physical area 아니면 19th century OUGH rug tracker 이렇게 작곡이 takich 부분을》 이렇게 작곡하는 작곡을 The version by Leopold Chaouye And then this edition is played more often these days And then even the hero of the Bible playing, Yasha Haykets He played this piece for his debut concert at Carnegie Hall in New York Since then it started to get attention by musicians and also the classical fans Now it became just very loved by everybody So I guess we are all ready for listening too So let's not talk about it I was just grea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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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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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